앞서 보신 것처럼 중구의 본 예산안에는 서양호 중구청장의 5대 전략과제 중 하나인 어르신 공로수당 예산 192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예산 편성을 놓고 일부 의원들과 구청 사이의 입장차가 벌어지며 예산 심사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진기훈 기자입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이 밝힌 구정운영 5대 전략과제 중 하나인 어르신 공로수당 사업. 예산 편성부터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우선 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 조건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예산부터 구의회에 제출하는 건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지부하고 협의를 먼저 해야 돼요.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갖고 할 건데 이게 가능하냐 그랬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어떤 인정이 됐을 때 여기서는 어떤 부담 없는. 또 당초 사업 예산은 156억 원이었는데 제출된 예산은 192억 원으로 기존보다 36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중구가 추진하려는 어르신 공로수당처럼 기초연금과 유사한 수당을 자치구에서 지급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에 지급하던 기초연금 지원금 중 10%를 삭감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이 중구의 경우 34억 원가량인 겁니다. 따라서 아직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삭감될 수도 있는 복지부 기초연금 지원금 34억 원가량을 미리 편성하면서 당초 156억 원이었던 예산이 192억 원으로 제출됐다는 겁니다. 예산 심사를 앞두고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어르신 공로수당이 이번 정례회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